1.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민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무거운 목소리로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상에 누워 계신 그분은 물론 힘이 많이 없어 보였지만 의식이 또렷해 있으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저를 알아보시고는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동시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려던 저는 마지막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방 기도만 드리고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한 20여 분 가고 있는데 다시 그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죽음이 바로 현실 앞에 있지만 그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우리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도 마치 언젠가는 훗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이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죽음만을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오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수천년 또 수천년이 지나갔지만 그 운명을 거슬렸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또한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어느 한 점에서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의 인간 사회 안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서에서도 사도바오른 그 부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없이 죽어 나갔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나가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잠시 살아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에 이른 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땅에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외치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이러한 인사로 서로를 격려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고대교회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동방정교회에서는 늘 부활절기만 되면 이와 같은 외침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곤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고 예수 부활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모였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카타콤처럼 좋은 예배의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검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신들이 썩어가고 말라가는 그 현장에서 뼈들이 앙상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바오리 호세야설을 인용하면서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죽음의 권세를 조롱하며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그리고 고백하여온 증언하여온 믿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부활하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며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우선 이 주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한 가닥의 희망의 빗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는 늘 죽음의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 우리는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오고 오는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풀고 싶었던 문제였고 알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풀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무덤을 조금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씀한 분은 없었습니다 사망의 원리를 이해하였다고 말한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냈다고 말했던 성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기에 더욱 큰 희망을 갖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임을 모든 것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해결책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리들의 고안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은 그냥 이 땅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유네의 마지막 종착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달래거나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죽음을 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과 화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부활의 시각 안에서 죽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그때부터 죽음의 문제는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이 당당히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부활을 알고 있다 나는 부활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독특한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나타나셨다라는 표현 대신에 나타나 보여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식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그것이 열려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육안으로 그를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떡을 먹고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에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육체로서 보았던 몸과는 다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몸과 연속성상에 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부활의 생명? 아니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생명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뛰는 것을 생명이라 하시겠습니까? 뇌파가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 하시겠습니까? 산소를 섭취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한 일반인으로서 적어도 이 세상 속에는 다양한 생명의 형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단세포로 움직이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식물같이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절에 따라 자신의 몸을 바꾸어 가면서 물과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산소가 생명의 배설물이 됩니다 물 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산소를 찾아내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산화탄소를 내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심장의 움직임입니까? 뇌의 활동입니까? 어떤 것이 생명입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생명이 있고 바다의 고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초원의 동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모습은 모두 다르고 차원도 다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초원에 피어있는 들풀들은 생명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생명력은 자신이 날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런 생명, 또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명들 들풀들,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포함하여 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은 이 세상 안에만 존재하며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생명들입니다 결국 죽음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생명입니다 들풀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르듯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생명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믿음 속에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도리어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부활, 운동선수의 부활 등 다양한 곳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그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리셋과 같은 기능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탈사회적인 그런 자의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뚫고 일어나는 그러한 결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리포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순정하셨던 그것 그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데까지 올리셨다고 그렇게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합니다 부활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몸을 들이는 사람들 주님의 권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리포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권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은 내가 예수님처럼 권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따를 때 도우시는 하나님 도리어 높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희망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로운 창조 부활의 생명을 차원이 다른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감히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맞서는 그리고 권한까지도 십자가까지도 힘차게 질 수 있는 그것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결단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시간 성령의 경력 부원 아니aga 성령의 삿은